말씀 그만해 주시고요. 대통령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이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의결하고 출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계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안보고와 관련된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간사 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강민국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에 추미애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간사가 선임이 아닌데도 간사보고 업무보고 협의가 되냐는 그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도 처음 보고요. 그리고 박찬회 대표님 아까 협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박찬회 대표님이 참 그런 말씀하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리고 오늘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가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국정조사입니까? 거기 청문회도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말 그대로 우리 박성준 간사님 말씀을 따르자면 운영위원회 소감부처 업무 전반을 받는 현안 질의 업무보고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보고 그리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현안 질의에 대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정인을 채택하고 선서를 강제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현안 질의는 또 논리를 내가 보니까 현안 질의는 안건 시민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논리로 만들었던데 그게 국회법 129조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오늘은 그래도 우리 박산대 대표님이 정인을 철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각종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 등 모든 국회의 행사에는 안건 시민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명분으로 일반적인 국민을 정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국회법 취지의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초법적인, 위법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위법적인 정인 채택 강행과 또는 출석 정은 강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하는 상권분립, 언론 독립,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 행위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정말 갑질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나는 위원장에는 발언도 안 하겠지만 박산대 대표님 지금 발언권을 줘놓고 이렇게 중간에 또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은 협치입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그 의언 이야기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강민국 의원,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민국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민국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기회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자, 추미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